주한미군 전투기 한 대가 군산기지에서 이륙한 뒤 추락했습니다. 오늘 오전 8시 45분쯤 군산 어총도 남서쪽 48해리 해상 인근에서 F-16 파이팅 팔콘 한 대가 추락했으며 비상탈출한 조종사는 우리 해군에 의해 구조돼 군산으로 이송됐습니다. 추락한 전투기는 우리 공군과 미 7공군이 함께 쓰는 군산 공군기지에서 이륙했으며 올해 들어 군산 해상에서 발생한 F-16 전투기 추락 사고는 이번이 처음입니다.